예 파트 3 영상인가 될거에요 잠깐만 일단 이쪽으로 오는 놈들은 없을거에요 다 제거했으니까 요거 제거하고 요놈 제거하고 그렇게 할게요 저 이쪽은 식은 죽 먹기겠죠 움직이지 않을거니까 어! 자 스톱스톱스톱스톱스톱스톱스톱 어! 음 사이드로 가는건 좀 위험하잖아 옆을 쳐다보고 있잖아 어어! 어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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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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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어 오히려 저 뒤돌아 갈때 뒤돌아갈때 이때 가는거 예 주인공 주인공도 군인 맞죠 빅보스 저놈을 빨리잡아야되요 오우 큰일날뻔했다 아아씨 아 걸릴뻔했어요 오우 0.5초라도 늦었으면 큰일빤했어요 방금 이 STN 선상태에선 빨리 일어나기때문에 애들을 빨리 뛰어보내야되요 GG 마취총 맞은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이렇게 빨리 뛰어보내야되요 거의 끝나가요 이제 좋아 어떻게까지 진행해본적이 없는데 좋았어 근데 컨테이너박스 두개의 위치를 모르겠단말이지 나는 아 여긴가 어 요안에는 없을거잖아 컨테이너박스를 바깥에다 놓겠죠 이쪽에다 놓겠죠 아마 그래도 얘네들이 다 제거하는게 신상이 좋을거 자 진중하게 하자이 몇가지 하기 힘들었다 힘들었다 힘들었다기보다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아 어떡하지 일단 바깥에 있는 놈부터 저 놈부터 왜냐면 풀톤으로 해소하기도 좋고 이쪽으로는 우지는 않겠지만 일단 확실히 모르니까 어 더 난리 더 난리 더 난리 더 난리 도착 공격 나이스 퓨어로리즘 올라가고 기잘 비 온대요 아니 뭐죠 파풍이나볼지 얘는 가짜구요 풍선 자 요 두놈을 이제 처리할게요 아 이제 많이 진행했다 오 워워워워 자 스탑 얘네는 안 움직일거야 자 내가 봤을때 얘네들은 여기 문이 있거든요 이쪽에 문으로 뚫고 나와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돼 아니면은 쟤네를 제거하려면 방법이 크게 돌아서 가는 수 밖에 없어 크게 크게 돌아서 가야돼 괜히 저 뒤로 갔다가 걸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가지 말고 일정 범위 아 근데 얘네는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서있다 저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못하겠는데 왜냐면 메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보면은 한놈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한놈은 옆을 바라보고 있어 아니면 두놈을 꼬시던지 근데 꼬시기에는 여기 너무 엄폐가 형편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놈들은 여기서 처리하면 안되겠어 공포게임이요? 공포게임이 옛날에 많이 했잖아 흐흐흐 일단은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구나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간문제야 이제 어렵진 않을거야 큰 놈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잖아 근데 내가 얘를 잡으면은 얘가 아 얘네는 패턴 행동 패턴을 내가 몰라 괜히 섣불리 다가가면 안되 그러면 아니면은 요놈들을 꼬시는거에요 어? 왜 안오지? 아.. 상당히 이거 위험성이다 아 가지말자 안내시아? 안내시아 안내시아 잠깐만 요 안에 아이템들이 있는데 아.. 일로가서 여길 먹어야되는구나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이템 먹고 얘네들 처리하는거는 영상으로 촬영을 따로 해놓지 아니다 해놓자 어? 한 놈이 이쪽으로 잠깐만 아.. 내가 봤을땐 얘부터 제거해야되는데 이쪽으로 가는게 빠르긴 빠른데 에이 이거 듣지를 않네 아이.. 안되겠다 어? 왜 이놈 뭐야? 이놈이 반응했지? 잠깐만요 아..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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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운다 좋아 왔어 왔어 그래 그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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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어어.. 잠깐만 가능.. 어.. 얘만 잡을수 있겠는데 아 가지마바 가지마바 아.. 아.. 뭐야 얘네 왜 증원군이 왔어 상황이 좀 힘들어지네 아.. 증원군이 왜 온거야 아이 이런 오겠죠 일로 없어졌는데 처리 빨로미 어 두놈 온대 두놈 아..잠까만 두놈오면은 뛰어뛰어 여기 숨어있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한놈 마킹 안됐어 마킹하구요 어이 나 나 나 나 나 나 어이씨 온다 어이 잠깐만 아이 도망갔다 도망자 인생이야 나는 아 쏘마? 암레시아 후솔자 기회되면 공포게임도 하긴 해야죠 아아 잠깐만 저놈들을 한꺼번에 잡아야되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되는데 오우야 야 이리 내려오겠는데 야 잠깐만 내려오겠는데 잠깐만 진짜 저 위에서 오겠다 바보들 여기 뛰어넘지 그걸 돌아서오냐 아유 머즈리같은거 여기있으면 안전해보여 아 증원군이 올거라는거는 야 생각을 못했네 아유 이것들을 처리할려면 뒤돌아갈때 서비스도 노노노노노노노넙 형 너무 서로 둘이 이렇게 떨어져있죠 오히려 떨어져있는게 저한테로 thrp 이놈 이놈 두변에 없으니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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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글로 오지? 아 잠깐만 스톱 야 어? 어 이게 아닌데? 어 잠깐만 어 됐다 어 큰일날 뻔했다 어? 오오오. 어쿠 어어어 와아! 됐다! 아아아아 내가 저걸 더블 테이크 다운 몰인거지 아 기가 막히구만 그냥 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핳핳핳핳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바깥에서 해야 돼 바깥에서 빨리 어 일어났다 일어나면 안되는데 잠깐만 일어나네 어 일어나면 안돼 오우씨 왜이렇게 빨리 일어나는겨 자 됐어 괜찮아 이제 와 나 진짜 엄청 와 야 마취총과 안쌌으면 큰일날 뻔했다 아 이거 명장면이다 흐흐흐흐 어 쟤 뭐지? 쟤 뭐야 쟤 뭐야 쟤 여기 왜왔지? 아 쟤 저거 어어 아 일로오지 일로오죠 아 어휴 나 지치겄네 진짜 이거 어떻게하지? 어휴 아 쟤는 간다 한놈만 온다 한놈만 온다 쟤는 간다 와 씨 큰일났다 씨 어휘씨 아 아 이게 아닌데 걸려버렸네 아 그래도 아 진짜 그래도 한놈 밖에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 또 올려놔 애들 아 아 얘네 웬만하면 죽이면 안되는데 죽이면 안돼요 일부러 안죽이려고 내가 이렇게 한거 없거든 정보가 없어질 때까지 어디 숨어있는게 좋겠어요 그래 봐야 한놈 밖에 없지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아 끝에 딱 걸리냐 아 저는 올거 한놈 밖에 없네요 끝 아 생각도 못했어 갑자기 막 골반상황이 생긴거야 아 순간 이거 보고 5초간 놀랬으 한 0.5초동안 놀랬네요 얘는 큰선 끝 자 이제 아이템 파밍하고 파밍하고 이쪽으로 가서 어 이제 분명히 요안에 컨테이너가 있을거니까 이쪽은 컨테이너가 있을리 만무하죠 어 요거 파밍하는거는 영상으로 촬영안하고 이제 파트 4 3인가 거기부터 요기 가는걸 하겠습니다 바다 4 4 5 5 5 6